광주 동구가 제20회 충장축제에서 결혼식을 올릴 웨딩커플을 모집합니다. 동구는 오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충장로 혼수의 거리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부부를 비롯한 웨딩을 희망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웨딩커플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부부는 주례와 예식에 필요한 의상 촬영 등 결혼식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9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